장자. 마제. 말은 발굽으로 서리와 눈을 밟고 털로 바람이나 추위를 막는다.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발을 들어 뛰기도 한다. 이것이 말의 본 모습이니 좋은 집과 잠자리가 있어도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런데 백락이 나타나 나는 말을 잘 다룬다 하거는 가죽을 태우거나 털을 깎고 발톱을 자르거나 낙인으로 지진다. 말들을 이어서 발을 묶고 구요와 마판에 메어 놓으니 죽는 말이 열의 두셋이다. 굶게 하고 목마르게 하며 달리게 하고 급히 몰고 바르게 서고 줄을 맞추게 한다. 앞에는 제갈과 장식으로 꾸미고 뒤에는 채찍질의 위협이 있으니 죽는 말은 거의 절반이 넘는다. 도공은 나는 진흙을 잘 다루는데 둥근 그릇을 만들면 그림새에 맞고 모난 그릇은 곱자에 꼭 맞는다 한다. 목수는 나는 나무를 잘 다루는데 굽은 것을 만들면 곡척에 정확히 맞고 곧은 것은 먹줄에 딱 맞는다 한다. 그러나 진흙이나 나무의 성질이 왜 그림새의 곱척, 곱자, 먹줄에 맞아야 하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백락은 말을 잘 다루고 도공, 장인은 흙과 나무를 잘 다룬다 하니 이는 인의로 천하를 다스리는 잘못과 같다. 내 생각에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백성들에게는 변치 않은 성품이 있다. 배 짜서 옷에 입고 밭 갈아서 밥을 먹는다. 이를 덕을 따르는 삶이라 한다. 한 마음으로 살며 결당하지 않으니 이것을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한다. 그처럼 최고의 덕이 있는 세상에서는 행동은 느리고 묵직했으며 시선은 오직하고 순수했다. 그 때에는 산에는 지름길이 없었고 물에는 배나 다리가 없었다. 사람들은 한데 모여 처마를 이어 살았다. 짐승들은 때를 짓고 초목은 저절로 자랐다. 짐승들을 이끌며 같이 놀 수 있었고 새들 둥지에도 올라가 볼 수 있었다. 그처럼 최고의 덕이 있는 세상에서는 짐승과도 함께 살았고 만물과 더불어 함께 했는데 군자와 소인이 있었겠는가. 아무도 꾀부리지 않고 덕에서 벗어남이 없었다. 모두들 욕심이 없었으니 이것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 한다. 자연 그대로 백성들은 참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러다가 현자가 나오자 분주히 어질물 만들어 놓고 애를 써서 정의를 지킨다 하니 세상이 결국 미혹에 빠졌다. 욕심대로 음악을 만들고 손발을 굽혀 예법을 정하자 천하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 자연의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서 어떻게 술통을 만들었으며 옥돌을 깨트리지 않고서 어떻게 옥그릇을 만들었겠는가. 도와 덕을 망치지 않고서 어떻게 인의를 내세웠으며 참된 본성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예법과 음악을 지었겠는가. 다섯 가지 색을 어지럽히지 않고서 어떻게 색채를 그렸을 것이며 다섯 음정을 어지럽히지 않고서 어떻게 음류를 만들었겠는가. 자연스러운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든 것은 장인의 죄며 도와 덕을 훼손해서 인의를 만든 것은 현자의 잘못이다. 말이란 들에서는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기쁘면 서로 목을 비비어 친하고 성인하면 등을 쥐고 발로 찬다. 말의 본능은 여기에 그쳤다. 그러다가 그 목에 멍해를 지우고 이마에 장식을 붙이면 말에게 꾀가 생겨 달아나려 한다. 목을 굽혀 저항을 하며 뛰다가 지치기도 한다. 슬쩍 재갈을 뱉거나 몰래 곧비를 풀기도 한다. 말의 궤가 이처럼 간사하게 된 것은 백락의 잘못이다. 혁서시 때에는 백성들은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없었고 밖으로 나가도 가야 할 곳을 몰랐다. 밥을 먹으면 즐거워하고 배를 두드리면서 놀았으니 백성들은 그곳으로 그쳤다. 그러다가 현자가 나오자 예법과 음악으로 손발을 굽히게 하여 세상 사람들의 모양을 바꿨다. 인의를 높이 내세워 세상 사람이 마음을 변하게 했다. 백성들은 분주히 꾀를 좋아하고 서로 이익을 다투어 그칠 수가 없었다. 이것 또한 현자의 잘못이다.